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등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선 겨울에 이 찬 공기가 처음에 한 5분 정도 산 타다 보면 막 춥고 어슬어슬한데 저는 겨울 등산할 때 옷도 일부러 두껍게 입고 안 가요 가을 잠바를 입고 가요 한 5분 춥습니다 그런데 5분만 지나면 내 몸에 놀라운 에너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요 열이 막 올라오면 그 찬 공기가 내 폐로 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찬 공기를 마실 때마다 이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 아닙니까? 이 추운 겨울을 맞상대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겨울 등산을 제가 좋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는 거기 가서 나무, 벌거벗은 겨울나무를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사울에 꽃이 만개하는 향기 나는 그런 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겨울나무가 사울에 화창한 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12월, 1월 달에 저 동토의 겨울나무를 보면 뭐 뽐내고 뭐 뿌리고 자기장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 나무가 원하는 본던 것 딱 하나예요 생존하는 것, 버텨내는 것 모든 아름다운 잎사귀 다 떨궈내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 서 있는데 겨울에 그 나무가 그것을 버텨냈기 때문에 사울에 저 아름다운 향내 나는 꽃잎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드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계 14장에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잘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가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요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 명씩 연락을 오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젊은이를 제가 만났는데 많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도 먹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자기 또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저 숨 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겨울 나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니? 내가 보기에 너 진짜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경외심이 느껴진다 그 어려운 삶의 과정을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는 거 이 이상 어떻게 더 아름다울 수 있겠니?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에게 기준과 판단에 흔들리지 마라 네가 이 겨울 나무와 같은 이 과정을 잘 견뎌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4월을 꿈꾸고 꽃이 필 봄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반드시 네 인생에 꽃이 필 날이 있다는 그것을 네 삶의 소망으로 삶아라 저는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100살 때까지 25년 고통 속에 있다가 100살 때 기도 응답받고부터 행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75세부터 계속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전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환경을 보지 않고 꿈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23살 때 시카고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또 알려졌는데요 저는 지금도 미국 집회하고 제가 살던 시카고를 한 이틀, 3일 잠깐 다녀가면 여건만 허락한다면 꼭 제가 고생할 때 살던 집을 꼭 가봐요 성지처럼 원베드룸, 265불짜리 원베드룸, 100년대 목조 건물 삐걱삐걱삐걱삐걱 바퀴벌레 아침에 제가 불쑥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그때 23살 시절에 265불 목조 건물에서 한 겨울이 시카고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미닉스라고 큰 식품점 가게예요 거기 주차장에 누가 1인용 소파 같은 걸 버려놨더라고요 그 눈길에 소파, 중고, 눈 맞아가지고 날과 빠진 그거를 질질질질 끌고 30분 이상, 5분이면 가는 그 길을 30분 이상 질질질 끌고 집으로 끌고 갔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입장이 진짜 곤란해요 목사님 그렇게 고생할 때 형제들은 뭐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제가 막낸데 막내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가슴이 뜨거울 때니까요 도와주겠다는 거 다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도 아닌데 형제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고 제가 벌어서 학교 가고 제가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내 생애에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고생이 많아 수시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내 생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비전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사랑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저 이대로 무너지지 않죠? 저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23살 때 주먹에 힘을 지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제 삶이 늙은 것 같아요 나이는 아직 젊은데 너무 교회가 커져버리는 바람에 너무 유명해져버린 바람에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해서 이런 죄가 초라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하나님 일하시면 묘한데요 제가 어젯밤에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유가족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십니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잘 모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 설교 왜 이 대목에 그분들이 하필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지금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가슴 아픈 상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자식을 이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도 임시로 설치해 놓은 안산 분양소 옆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서 저도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는 했었는데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이미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울어가지고 어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은 난 지금도 못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요 우리 아이 시신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행정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유가족들을 주님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 회복이 안 되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힘을 얻는 통로로 이 예배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